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황교안 전 총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잠시 짧은 그런 글을 통해서 단일화해야 됩니다라는 그런 내용의 글을 올렸다가 무슨 이유에선지 그것을 내려버렸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는 지난 2021년도 보궐선거 당시에도 단일화에 실패한 두 후보는 역사의 죄인이 됩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여러 차례 발신한 바가 있습니다. 2021년도 3월 19일 날 두 후보의 단일화 협상 기한을 넘기고 팽팽한 기싸움을 하고 있을 당시에 황교안 전 총리는 이런 메시지를 내보냈습니다. 야권 후보 단일화가 긴박한 상황입니다. 단일화하겠다는 약속이 지켜지지 못하면 그 약속을 믿었던 국민들과 서울시민들은 크게 실망하고 분노할 것입니다. 후보 단일화가 됐을 때 반드시 승리했고 후보 단일화에 실패했을 때 반드시 패배했습니다. 밤을 지새우는 한이 있더라도 후보 간 단일화는 반드시 이뤄내야 됩니다. 아마도 그런 보궐선거에 비할 바 없이 중요한 3구 대선에서도 황교안 전 총리의 생각에는 변함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 후보 단일화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입장 피력이 없었는데 이번에 올린 주장을 왜 내렸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러나 황교안 전 총리도 단일화에 대해서 강력한 그런 필요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2월 21일 날 자신이 단일화 실패로 최대 피해자가 됐던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는 단일화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단일화해야 됩니다. djp연합이 1.6% 차이로 제가 대통령이 안 된 요인된 것은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만일 1%든 2%든 3%든 차이로 떨어진다는 것은 천추의 한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론조사 방식으로 단일화 결정은 안 됩니다. 민주당 국회의원들까지 전부 여론조사 경선 시에 안철수 후보에 투표하자고 공공연하게 주장하는 역선택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것은 국민의힘으로선 바보짓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작은 정당이라도 챙겨야 될 당협위원장들과 또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안철수 후보가 통 크게 내가 양보하고 단일화하겠다. 그렇게 단일화 요구사항에 대해 받고는 알아서 하는 식으로 먼저 모든 것을 낯전지듯 하고 윤석열 후보 쪽에서는 요구조건을 일단 탁 받아야 됩니다. 지역구조정 등 이런 것을 다 수용해야 됩니다. 이렇게 정말 회안이 있을 법한 유해창 전 한나라 총재의 그런 시비적절한 그런 조언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원로들의 조언과 국민들의 아주 간절한 그런 열망에도 불구하고 단일화는 거의 문 건너 가버린 것 같다. 이런 판단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2월 22일 날 더불어민주당의 우상호 선거대책본부장은 단일화 가능성이 자신들에게 사실상 큰 부담이 되어왔다는 점을 틀어놓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야권 후보 단일화는 여권이나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아주 불리한 일입니다. 대선 판도를 결정적으로 좌우할 수 있는 중대 사안이었습니다. 솔직히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결렬을 선언했을 때 정말로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단일화가 이루어진다면 대선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 간의 야권 후보 단일화가 결렬됐는데 이것이 재점화될 가능성은 0%입니다.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우상호 씨의 견해였습니다. 그런데 단일화 실패가 득표율에도 악역향을 미치지만 단일화 실패가 훨씬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중요한 이유를 우리가 깊게 들여다봐야 됩니다. 사실 단일화가 되더라도 선거 공정성 문제가 담보되지 못하면 3구 대선에서 야당 단일화 후보가 이기기가 정말 어려운 선거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선거가 정말 기행적으로 변질돼 버렸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원하는 대로 특정 후보의 목표 득표율을 제조할 수 있는 그런 기이한 현상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재 대한민국의 선거입니다. 여당이 선거 막판에 열심히 찾아온 것은 바로 자신들이 이긴 이유를 국민들에게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할 수 있는 그 무엇입니다. 우리가 이것 때문에 이겼습니다. 우리가 이것 때문에 승리했습니다. 저쪽이 이것 때문에 졌습니다. 그렇게 국민들에게 뭔가 근사하게 국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뭔가 필요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뤄저뤄해서 승리했습니다. 저쪽은 이뤄저뤄해서 실패했습니다라는 그럴듯한 근사한 이유를 그동안 아주 열심히 찾아왔습니다. 물론 선거 막판까지 찾을 수 없다면 어떻게든지 간에 어거지로 썼더라도 만들어냈을 것입니다. 저는 우상호 민주당의 총괄선대본부장의 다음 같은 주장에 아주 주목합니다. 지난주부터 바닥에서 지지세가 조금씩 살아나는 것을 현재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일화 결렬 이후에 이번 주에는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간 격차가 줄면서 오차범위 내 접전으로 바뀔 것입니다.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입니다. 단일화가 결렬된 이후에 이번 주에는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간 격차가 줄어들면서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 양상으로 바뀔 것입니다. 이렇게 우상호 씨가 주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상승세를 이재명 후보가 타면서 그다음에 여론조사 공포검지기간이 딱 결정되겠죠. 바로 이런 겁니다. 안철수 후보가 여당에 이런 수 정치공학을 읽을 수 있어야 되는데 후보별 득표율을 제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수를 읽을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그런 신출 기묘한 재조를 갖고 있다 기술을 갖고 있다 이렇게 하면 충분히 이번에 단일화 결렬일 이용당한 것이죠. 뭐든 제조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공상품도 제조할 수 있고 선거에서 후보별 목표 득표율까지 뚝딱뚝딱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예리할 수 있게 볼 수 있으면 선거판 전체를 완전히 다시 볼 수 있게 되는데 이런 것이 보수 진영에는 너무 부실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수들의 행진처럼 보입니다. 한마디로 그쪽 동네 선거꾼들이 선거를 마구 갖고 논다는 생각을 합니다. 전문 4.15 총선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전문에도 막판에 완전히 그냥 갖고 놀았지 않습니까 무슨 막말 파문인가 그 이유 때문에 대패했다 이런 식으로 다음에 4.15 총선이 끝난 다음에 그렇게 해설한 거 아닙니까 무슨 막판에 무슨 파문이 터졌기 때문에 막말 파문이 터졌기 때문에 당신들이 당연히 패배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몰고 간 거 아닙니까 이번에도 단일화 실패 때문에 국민의 열화 같은 정권교체 열망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실패했습니다. 우리는 성공했습니다. 이런 식의 시나리오 하에서 모든 작업들이 진행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합니다. 따라서 단일화가 몇 퍼센트를 한쪽에 더 갖고 덜 갖고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훨씬 중요한 것은 바로 야당 패배 야당 패배 야당 승리를 합리화하는 그런 중요한 이유나 근거로 까다 걸고 악용될 가능성을 저는 높게 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 tv의 공병호 tv의 공병호 Memorial